지진 속보입니다. 일본 기후위원 히다 지방에서 오늘 9월 19일 저녁 7시까지 11번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오후 5시 18분 규모 5.0을 시작으로 하여 11번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가노현과 기후위원의 경계에서 지진이 빈발하였었습니다. 저녁 7시까지 발생한 11번의 지진은 군발 지진으로 보기에는 규모 5.0에 상당한 강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토이카와 시조오카 구조선의 대폭발에 대한 일본 지진약자분들의 경고가 최근 많았고 또한 오늘 군발 지진이 발생한 기후위원 히다산맥은 중앙구조선 단층대와 이토이카와 시조오카 구조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최근에 주변 지역 이시카와 노도지방과 니가타, 나가노현 등의 지진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토이카와 시조오카 구조선 단층대의 대폭발이고 또한 기후위원 군발 지진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였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식의 군발 지진 형태는 처음 봅니다. 마치 도까라열도의 군발 지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기후위원 히다 지역을 살펴보면 일본 중부의 도야마향과 기후변을 아우르는 히다지방은 산이 많은 산간지역입니다. 히다지방의 히다산맥은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고 하여서 일본의 북알프스라고도 불리웁니다. 또한 최근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에서 3일 연속 진도 3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도의 최근 잦은 지진들 역시 과거의 경우를 보면 도쿠시마와 와카야마현의 지진들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도의 지진 규모는 적지만 3년 전에 오사카 북부 강진이 있었으므로 최근 발생하는 교도의 지진들은 오사카와 교도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고 3년 전 오사카 북부 지진 장소와 가깝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지하에 물이 탁해졌다는 이야기가 일본에 많이 있는데 지하수의 변화 역시도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보는 학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강진이 발생했던 적이 많았으므로 14호 태풍 찬투가 지나간 이후 보름달이 뜨는 상황에서 지진 발생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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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